안녕하세요 미래가 보이는 테크 미보테의 김준배 알치수성 기자입니다 오늘은 장동인 AIBB 대표님과 함께 삼성이 반도체 1위를 선언했죠 과연 이제 TSMC를 파운드 시장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그림인지 과연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럼버원이 됐을 때 어떤 그림이 되어질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왜 대만 파운드리가 TSMC가 주도하는 시장이긴 한데 대만이 왜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서 그것도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을까요? 비메모리 반도체는요 CPU가 역사를 좀 가다가 보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 정도 보면 PC가 생기고 그러면서 인텔 칩 X86 아키텍처가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인텔은 자기네 아키텍처를 밀리고 당시에 IBM이 리스크라는 칩이 있었어요 IBM의 리스크? 리스크 개통의 파워 PC라는 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데크 디지털도 있었고 각자 있었거든요 SD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모든 IBM도 그랬지만 자기네들이 설계를 해서 직접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분산되어서 하다가 보니까 인텔은 PC에서 X86으로 계속 밀고 있고 PC 물량은 계속 많아지는데 이게 처음에는 IBM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미드급이다 미들레인지급을 서버를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PC는 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텔은 저가로 PC쪽의 시장을 휩쓸었죠 근데 이 미드레인지가 문제인데 미드레인지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각보다는 잘 됐어요 서버를 만들기 위해 자기네 고유한 CPU 칩을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인텔이 점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 데스크탑 노트북에서 쓰던 게 이게 서버급으로 자꾸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인텔이 물량으로 가니까 이제 싸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미니컴퓨터 중형 컴퓨터 시장을 넘어 놓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컴퓨터는 물량이 많지 않아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파운드리에서 이 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안 됐던 거죠 가격을 못 맞추는 거죠 가격을 못 맞춘구나 그래서 이제 IBM을 제어하고는 미드레인지급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HP랑 다 합병하고 그래서 없어지고 IBM 자신도 리스크 칩 만드는 걸 포기를 해요 왜냐면 인텔이 다 작품해가지고 인텔이 서버급까지 치고 올라가거든요 밑에서 올라간 거네 그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칩을 설계하는 부분하고 파운드에서 만드는 부분하고 이제 빼버리자 갈르자 분리하자가 이제 1900년 초기부터 1990년대부터 시작이 돼요 고때 이제 대만 업체들이 치고 나온 거고 TSMC가 이제 너머1이고요 대만에는 UMC라고 있고요 파워칩도 있고 뱅카드라고 하는 세계 12 파운드 시장에 4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대만에서는 IBM PC 컴패터블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IBM PC가 이제 오리지널 PC잖아요 이게 한 대 5천만 원씩 했어요 초기에는 근데 이제 고기랑 똑같은 놈을 누가 만들냐면 대만이 만들어서 2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아 200만 원 200만 원 생산 능력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카피를 해서 카피해서 대량으로 이제 밀었죠 그래서 그 IBM PC 컴패터블 해가지고 대만 업체가 PC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 업체들 영향으로 대만에서는 칩 생산이 그때부터 많이 불렀고 아 그때부터 이제 그 칩 생산 능력을 이제 쌓아가면서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만은 굉장히 오드했어요 이 파운드를 만든 게 지금 이제 세계 시장을 잡고 있는 거죠 음 그러면서도 사실 그 공정을 이제 높이면서 그렇죠 대만 기업들 이렇게 뭐 기술 장벽을 특허가 통해서 네 뭐 TSMC가 그게 특허가 또 엄청 붙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게 어떻게 장벽을 쌓으면서 추격을 막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이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는 어 치킨 게임입니다 아 서로 가격을 덤핑을 치고 그래가지고 자본 대 자본 실력 대 실력 기술 대 기술 이런 시장이 이제 이 파운드리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빠른 시간에 빠른 거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그걸 갖다가 매싱하게 생산설비를 갖추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와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무나 못하는 거죠 삼성이 왜 추격을 한다 한다면서도 갭이 안 좁혀지는 거는 왜 그럴까요 자본이 있고 기술도 이제 업력이 꽤 되니까 좁혀져야지 사실 삼성스러운 거잖아요 넘은 삼성의 파워를 이제 과시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과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4배 차이입니다 시장 규모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거죠 시장 규모 크다 모바일도 있고 디스플레이모 모바일도 있고 네트워크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근데 다 합쳐가지고 307 그러네요 이제 TSMC하고 하나만 하는데 TSMC는 한 개만 하는데 3개가 싹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전문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 하나만 해도 전통적인 고객군이 트튼한 고객군이 있고 또 거기에 쌓여있는 노하우가 있고 또 자본이 있고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커 보이죠 우리 눈에는 커 보이지만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규모로 하면 째뱉는다는 거죠 크기가 현재까지 약 18% 정도의 마켓 쇼를 하는 것도 우리가 역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아주 선방하고 있다 삼성이 확인을 안 해줬는데 지금 삼성이 3나노를 2022년에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밝혀이긴 했는데 지금 뭐 이제 언론에서 살짝 나오긴 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4나노를 넘어서 그냥 바로 3나노로 들어가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정에서 TSMC를 앞서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판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TSMC가 3나노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나노를 개발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TSMC보다 삼성전자가 엄청 빠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TSMC도 3나노를 준비를 하고 있고 삼성은 이제 그 성공했다라고 웨이퍼 상장을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양산체계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도 2022년을 보고 있고 TSMC도 2022년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삼성은 또 속도전이기 때문에 또 2021년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삼성이 특징이 좋은 게 있죠 그렇죠 3나노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나노는 5나노보다 칩 사이즈가 작다는 거는 서버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칩이 작으니까 전력이 소모가 줄어요 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칩도 작아가지고 전력 소모도 안 들고 그리고 배터리는 오래가겠죠 노트북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좋은 거고 처리 속도는 30%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5나노 공정에서 내가 CPU를 만들었니 3나노에서 만들겠다는 게 굉장히 많은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먼저 차려놓으면 이게 이제 고객을 먼저 받게 되면 먼저 이제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넌 해봤어 라고 하면 내가 먼저 해본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3나노 레퍼런스 가지고 시장을 이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3나노 공정에서 양산체제를 갖추고 레퍼런스 쌓으면 확 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시장에서 싸울만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삼성이 너무나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경쟁하는 칩 메커가 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애플이다 애플이면 애플은 자기네들이 스마트폰에서 경쟁을 하잖아요 삼성하고 그렇죠 그러면 애플이 스마트폰을 설계도를 주면 삼성한테 네 너 이거 만들어줘 라고 하겠어요 자기 기술이 줄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죠 퀄컴이 칩을 만듭니다 퀄컴이 이 모델치를 만드는데 삼성도 만들어오고 5G 그럼 퀄컴이 자기네 하교를 주면서 삼성한테 너네 만들어줘 네 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성 이게 참 대만 기업이라는 게 제조 완제품이 그러니까 소비제품이 없으니까 그런 게 좀 프리한 자유로운 면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TSMC가 한 유명한 말이죠 뭐라고 TSMC의 회사의 정책인데 네 자기네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삼성한테는 고객의 기술 유출 우려가 없다네요 아 그렇죠 삼성한테는 삼성한테는 그러니까 삼성은 뼈아픈 거예요 네 삼성은 이 파운드리 분야를 완전히 분사하고 싶어합니다 음 왜냐 맞아요 이런 경쟁 구도 때문에 경쟁 구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이제 분사인데 이 파운드리에 엄청난 투자가 필요해요 음 그러면 분사한 회사한테 뭐 회사가 이걸 투자하는 건 또 경쟁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사도 못하고 음 또 안에 있자니 또 이런 고객 이슈가 있고 해서 삼성은 이제 구조 자체가 이런 쉽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다 아 그러면은 대표님 보실 때는 지금 그 어떤 서열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건가요 저는 삼성이 할 거라고 봅니다 해낸다 해낸다 아 왜냐 제가 볼 때는 삼성에서 133조를 이 비명우리 반도체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작년에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삼성의 시장 점유율이 좀 올랐어요 한 16%에서 2.9% 정도 해가지고 18.5% 그 반면에 이제 이 TSMC는 미중 간에 이제 무역 뭐 정치 이런 것 때문에 2.6%가 할애라게 돼서 51.5% 음 좀 약간 이제 지금 이제 막 따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는 아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상황인데 아 결국 이제 승부처는 삼나노에서 결정이 나겠죠 1,2년 후에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네 삼나노의 이유를 준비할 거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이 현재 AI 시장이 가지고 있는 또 자율주행 시장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시장을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쵸 이걸 시장을 가져갈 거냐 하는게 이제 너무나도 중요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업군하고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도 경쟁력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시너지라기보다는 여기 칩시장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네 삼성의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음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CPU를 내가 만들겠다 또는 GPU를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삼성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삼성도 팹니스가 있어요 삼성도 칩을 만들어요 그렇죠 애플도 만드는 것처럼 네 삼성의 칩을 만들면 이 삼성의 칩을 만들면 각도 이 동일한 칩을 만드는 회사가 또 경쟁이 되는 겁니다 음 이게 삼성에 이제 취해야 되는 이 정치적인 입지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팹니스 하나만 가지고 네 네 전체를 논하기에는 너무 시장 판도는 복잡하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동인 대표님이셨고요 그 오늘은 삼성전자 과연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TSMC를 건너뛸 수 있는지 삼성의 1등 전략이 통할 수 있는지 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금에는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계 d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